스모켓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으니까 좋은 스모켓 종목만 잘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먼저 풀무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유기농 식품의 원조고 또 바른 먹거리로 아주 그냥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풀무원 하면 국내 사업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해외 사업이 좀 문제였습니다. 특히 미국 쪽이 문제였던 상황입니다. 풀무원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비즈니스는 우선 콩하고 콩나물. 대표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가져다주는 거고 또 콩을 가공하는 비즈니스 치약에서 파스타, 또 각종 면, 생면도 있지만 우동류 같은 거, 또 김치까지 다양하고 있고 또 건기식하고 화장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풀무원 화장품을 2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풀무원 화장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식자재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지주회사까지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5천억까지 돌파를 했고 한 60%가 미국이지만 적자를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23년을 기점으로 규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쪽이고 해외 매출 성장은 지난 18년부터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이 6%대이기 때문에 고성장은 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이런 판단이죠. 그렇군요. 해외 사업, 특히나 미국 사업을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이제 해외 사업의 역사를 보면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적자가 많을 때는 영업 손실이 많을 때는 400억 정도 또 적을 때는 26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살펴보면 20년에 영업 손실이 해외 사업이 42억 손실로 축소가 된 적이 있어요. 두 개 분기죠. 2분기하고 3분기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역시 중국이 20년부터 흑자 체제를 구하고 일본은 만성적인 적자라고 하면 미국이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22년 매출의 미국 매출은 3천억을 돌파하는데 적자는 200억 후반대를 기록하는 상황인데 이게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규모의 경제는 창출을 했지만 물류비, 운송비가 크게 발생을 했죠. 또 조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이 결심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로는 두부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업체이고 포지셔닝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생산을 미국 현지에 사자. 그래서 두부는 22년부터 현지 100% 생산 체제. 그리고 아시안 누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3분기를 기점으로 100% 현지 생산을 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극복을 하고 원가를 개선할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년 4분기부터는 20년에 가졌던 분기 영업이익 흑자. 그리고 24년부터는 수익에 크게 기여를 해서 연간으로 미국 진출 33년 만에 연간 흑자가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한 지 의외로 풀무원이 상당히 오래가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고 흑자가 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흑자 턴우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실적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매출액은 22년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 한 3조 원, 3조 천억 대 정도 매출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풀무원이 1% 중반에서 1% 후반대로 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2%대를 넘어가면 풀무원은 연결 기준으로 700억 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네요? 사실 농심이 4%고. 아, 음식률 쪽이 그렇군요. 오리온의 경우는 15%로 높은 상황이지만 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일이 있을 때 적자가 되고 또 반대로는 좋은 상황이 되면 흑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풀무원 하면 연간 간가상비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창출이 된다면 2,000억 정도의 현금 흐름 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회사하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00% 현지 생산을 기조로 매출이 점핑을 된 3,000억 대를 해서 이제 5,000억을 향해서 가는 분위기라고 하면 금년 3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풀무원의 미국 턴우라운드는 바뀔 거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렇군요. 풀무원 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 공장도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아무쪼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률 쪽이 요즘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네요. 계속해서 바닷건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네, 주가가 기관 매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최대주주 지분하고 재단 지분이 9% 정도 있어서 유통 총 가능한 물량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관 매매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많이 큽니다. 지금은 기관 매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말씀드렸듯이 해외 비즈니스가 왔다 갔다 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23년을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해외 비즈니스가 바뀐다면 풀무원의 52주 채우가는 1만 8천 원이고 화상 채우가는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실적이나 이런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그런 흐름을 이해해서 가는 분위기다, 이런 측면이고 지금 1만 1천 원대 주가는 절대적으로 싼 측면이 되겠고 에네리스트 목표 주가도 52주 채우가에 근접하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을 기점으로 풀무원은 글로벌 또 식물성 단백질 메이커로 미국에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한번 보자, 이런 판단입니다. 네, 터널아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풀무원이었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 MI텍 준비를 하셨는데 M&A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스탠트 업체입니다. 스탠트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혈관. 그렇죠. 혈관에 들어가는 스탠트가 되겠고 MI텍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가운데 이노베이션을 적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해서 이 제품에는 비혈관 쪽입니다. 우리가 비혈관이라면 담도라든지 식도 이런 측면에서 스탠트가 들어가는 쪽인데 글로벌 한국에서는 1위이고 일본에서도 1위이지만 글로벌 5위 정도 업체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세계 1위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흔히 말하면 BSX라고 약칭을 하는데 이 보스턴에 M&A 되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M&A 관련해서는 이미 M&A에 대한 공시 이슈가 좀 있었죠. 22년 4월 달에 최대 제주가 지분을 팔 거다. 그렇지만 누가 매수할 것인가는 밝히지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중순에 이 매수 주체가 보스턴 사이언스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그냥 9월 달에 우리나라에 공정위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보였는데 문제는 기업 결합. 특히 유럽에서는 보스턴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M&A 승인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1개에서 2개 국가 정도 승인이 남은 상태고 공시를 통해서 3월 15일 이내에 M&A는 최종 종결될 거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계 1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5위 업체, 글로벌 5위 업체를 인수하는 M&A가 3월 15일까지 끝난다. 이런 판단이죠. 그렇다면 이 효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M&A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종 인수자 입장을 제외하고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 사이언스가 우리나라 MIT 말고 다른 회사, 특히 중국 회사도 최근에 혈관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추론해 볼 때는 보스턴이 MIT을 인수하는 이유는 아마 글로벌 생산기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이고 보스턴은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MIT을 글로벌 생산기지화, 특히 아시안 쪽에서의 생산기지화 이 측면을 감안하면 MIT은 아시아 쪽에서 또 이머징 국가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신제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트의 경우에 생분해성 약물 방출, 역시 비혈관 쪽인데 분해가 되는 쪽에 좀 친화적인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국책 개발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4년에 임상을 끝내서 25년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간에 세계 최초로 이중층 구조의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기 때문에 역시 현재 MIT이 국책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이 신기술에 대해서 보스턴이 충분히 역량을 집행해서 좀 과속화하고 또 상용화를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나요? 네, 실적은 21년, 22년 대단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매출액 500억 대에서 500억 후반대가 되고 있고 130억, 160억 점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3월에 인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인수자 주도의 아마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재편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3년은 크게 실적 전망을 그로스를 크게 가져가는 건 무리다. 이런 판단이고. 하반기부터 인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된다고 하면 24년 제가 810억 정도에 250억 정도인데 이게 시작이다. 이런 시작을 끊고 계속적으로 우상화하는 실적을 좀 보일 거다는 측면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22년 4월에 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M&A를 하겠다고 밝힌 시점이었죠. 누군가는 밝히지 않았고. 6월에 BSX로 밝힌 상황이고 밝히면서 지난 10월에 14,450원까지 갔었죠. 이 가격은 버스턴이 M&A를 하는 14,500원 가격에 근접을 했습니다. 제가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에 M&A 시가 됐던 만 원 대 주가가 지금 전년도 4월부터 지지가 되고 있고 현재 이 주가는 M&A가 막 시작하는 주가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24년부터 크게 일어나겠지만 M&A 효과는 금년 1분기를 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는 정고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는 게 14,500원 정도고 만약에 전략이 또 미래에 크게 가져가는 전략이라고 또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자진 상표 이슈가든지 여러 가지 M&A 후의 그림에 따라서 주가는 달라지겠지만 그 가격대를 향해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격대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스몰캡 유망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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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